아니 한정틴의 진단비 아직까지 고민중이시라구요 넣어야 될지 넣지 말아야 될지 알겠습니다 저 보험왕이 한방에 해결해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산전틴의 진단비 아직까지 헷갈리시더라구요 어떤 사람은 산전틴의 진단비 보장 범위도 넓고 보험료도 저렴하고 매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넣으셔라 어떤 분들은 에이 산전틴의 진단비는 진단받는게 아니고 수술이나 시술이나 약물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순하게 진단만 받아서 진단금만 나오는 뇌혈관 허율성보다는 보장받기가 매우 힘들다고 해서 산전틴의 진단비를 넣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 보험왕이 이 고민의 기로에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방에 해결해드릴게요 자 뇌혈관 진단비 질병코드 I60-69 질병코드가 10개죠 허율성 심장질환 역시 질병코드가 6개에요 두개 다같이 합치면 질병코드가 16개죠 산전틴의 진단비는요 선천성 Q코드죠 또한 외산성 뇌출혈 일단은 S코드 그것뿐만 아니고 질병코드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65개나 질병코드가 더 넓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산전틴의 진단비는 매년 진단을 받을 때마다 진단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작년 여름서부터 산전틴의 뇌혈관 심혈관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대로 뇌혈관 허율성 진단비는 일단은 진단만 봐도 진단비가 나오잖아요 반대로 수술이나 시술 약물치료를 굳이 하지 않아도 진단금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뇌혈관 허율성 진단비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유튜버는 그래요 산전틴의 환자로 등록되기가 매우 힘들고 건강보험공단의 거의 10%에서 20% 미만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들로 보면 산전틴의 진단로 환자가 분류가 돼야 진단비가 나오는데 1,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전틴의 진단비로 받기는 쉽지가 않다 또 어떤 분들은요 산전틴의 환자로 분류가 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90%에서 95% 보장이 되지만 만약에 산전틴의 이런 제도를 폐지하고 또 본인부담금을 높게 발생이 돼서 산전틴의 환자 이러한 분류가 없어진다고 하면 산전틴의 진단비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 보험왕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꼽두기 잡고 진짜 말도 안되는 얘기하면 저 보험왕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산전틴의 환자로 분류된 경우는 100%가 아니고 수술이나 시술이나 약물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10%에서 20% 맞아요 공단의 통계체에 의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100%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보험을 왜 가입하죠? 만에 하나 그 100% 중에 20% 30% 아니 10% 5%든 내가 당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있잖아요 그 중대 질병 혹은 산전틴의 환자 당신이라고 비껴나가지 못할까요? 비켰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당신이라도 중대 질병 걸려서 산전틴의 환자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보험왕은 산전틴 내 진단비, 뇌혈관, 심혈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뇌출혈, 질병코드 3개죠 그리고 거기다가 뇌졸증, 질병코드 6개, 지금은 뇌혈관 질환, 질병코드 10개가 보장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산전틴 내 진단비가 좀 더 커버가 되고요 또한 선천성이든 아니면 외상성, 뇌출혈, 여러가지 상해 코드로 인해서 산전틴 내 환자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산전틴 내 진단비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뇌출혈이든 뇌졸증이든 아니면 뇌혈관 진단비든 있으신 분들은 산전틴 내 진단비를 1, 2천이라도 보완을 하라는 뜻이었고요 역시 심장질환도 기존의 급성심근경색보다는 아무래도 그 다음에 허위성 심장질환 아니면 특정 심장질환 I49죠 기타 부정매, I50 신부전 이런 분들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정 심장질환 진단비도 좋지만 플러스 알파로 선천성이든 아니면 외상성이든 여러가지 산전틴 내 진단 코드를 같이 받아서 보험금을 나올 수 있는 산전틴 내 진단비와 같이 넣으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기존의 뇌혈관이나 허위성 있는 사람들은 산전틴 내 진단코드를 1, 2천 넣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처음부터 가입을 하신다 너무 진단비에 몰빵하고 뇌혈관 허위성 이게 진단비만 넣는 것보다 보험료도 비싸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뇌혈관 허위성 진단비와 산전틴 내 뇌, 심장 이렇게 해서 적절히 콜라보로써 가입을 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산전틴 내 환자로 분류가 돼서 산전틴 내 진단비가 나오는데요 뇌혈관 허위성보다는 보험료는 좀 더 저렴하고 보장 범위, 그 다음에 누적을 안 보고 그리고 매년 진단받을 때마다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 산전틴 내 진단비 매우 많은 사람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서부터 K사나 D사가 출시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고요 또 갱신형, 비갱신형 이렇게 해도 지금 많이 콜라보로 가입을 하는데요 작년 겨울서부터 K사에는 산전틴 내 암진단비도 출시가 되었어요 그만큼 올해도 하위 회사에서 산전틴 내 진단비 갱신형이란 비갱신형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해서 산전틴 내 진단비 가입하셔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거죠 뇌혈관 허위성 진단비 맞고 아무래도 5년 동안 가입을 못할 바에는 산전틴 내 진단비를 1-2천이라도 넣으신 다음에 나중에 매년 진단받든 아니면 향후에 또 재진단을 받든 간에 없어지지 않는 산전틴 내 진단비를 2차, 3차로 받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보호망도 적절히 활용하고 추천해드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추천해드리고 가입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보상관리에 충실할 거고요 그리고 열심히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감사 감사드립니다